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최대 압성을 거둔 여당의 공신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고 발언을 한 사람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이낙연 당선자는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내려갔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예사롭게 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선거 관련 상황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불리하고 직권 여당에게 악재가 많았는데 그걸 이기고 압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부정이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재인이가 했던 여러가지 언행을 복귀를 해보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거 바로 전날 국민들에게 주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국민소득 하위 70%에게 100만원씩 주겠다 하는 것을 선거 하루 전날에 내각에 지시를 해서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해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국가가 있다는 것 보호하고 있다는 것 또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알게 하라 하는 식으로 지시를 내는 것입니다. 굳이 여야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사항들을 대통령이 먼저 앞질러가지고 선거 전날에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명백하게 사전선거운동 매표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 지방 행사를 다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갔던 서해 수호의 날 대통령 취임 하원한 뒤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서해 수호의 날에 갑자기 가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군 또는에게 용기를 주거나 크게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결의를 다져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니까 북한을 단호하게 베개하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자 이런 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가족이 나와서 대통령에게 헌화할 때 천안한 폭침을 한 소행이 누구의 짓이냐고 좀 말해달라고 대통령 입으로 직접 말해달라고 그 유가족은 가슴에 한이 맺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은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아주 앵무새 같은 소리만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켜보던 김정숙의 매소 눈초리가 응시 땄다 땄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강릉에 뜬금없이 산불 난 이후에 강릉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고 거기 가서 식목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 사진도 찍고 또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대통령 사인을 받아오라고 용지를 내미니까 거기다가 사람이 먼저다 하는 선동구호를 적어가지고 주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나무를 파헤쳐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만난다고 하면서 구태역 식목행사를 한다고 저 강원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지역에 구미산단에 가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제주 4.3 행사를 두 번이나 갔습니다. 취임 후에 거기 가서 제주 도민들이 꿈꾸었던 것, 못다 꿈꾸은 꿈을 이제 우리가 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치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통일을 꿈꿨던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거나 미화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주, 대구, 강원, 서해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고 있거나 또는 아주 심한 경합지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만 골라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극복을 잘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전 세계의 콜센터가 됐다는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낙연의 말이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선거에 최대의 공로자, 수훈자는 문재인이다. 문재인에게 나서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발언하고 방문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안 좋은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고 하고 또 국민들에게 돈 100만 원을 주는 것도 그것도 그냥 당일 선거 하루 전날에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바로 챙겨드리라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국민들을 보살피는 아주 좋은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 선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세력들의 행태이고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의 말하자면 선거 개입 행태를 이낙연 입으로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 선거 너무나 많은 관치, 언론 조작 그리고 부정 의혹 선거라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 선거를 받아들기 힘들다고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미소 짓고 있는 문재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추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